지난 겨울 잦은 비에도 완도 등 서음적 물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. 역대 최악의 가뭄에 이어 봄 가뭄이 본격화하면서 완도 서음 저수지가 마르고 있습니다. 신광하 기자입니다. 완도 약산과 고금도 등 주민 6500명의 식수원인 약산도 해동 저수지입니다. 최대 100만 톤을 가둘 수 있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. 지금까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약산도의 해동 저수지입니다. 현재 저수율은 3%로 18일 분량의 물이 남아있을 뿐입니다. 그나마 물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것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덕분 매일 육지에서 15톤 트럭 160대 분량인 2400톤씩 장흥댓 물을 실어 정수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. 두 개 섬 주민들의 사용량인 2,100여 톤보다 300톤가량 많아 근근히 수돗물 공급을 유지하는 셈입니다. 물이 지금 우리 수원지 물이 저 정도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삶 64년 동안 제가 살았습니다만 처음 갔습니다. 지난해 8월 이후 완도 지역에서 제한급수가 지속되는 곳은 노화음, 넙도 등 4곳. 물 재략이 생활화될 정도로 아끼는 한편 물을 실어 나르는데 하루 5000만 원씩 한 달이면 15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그동안 자제했던 대형 관정을 파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저수지를 채우는 섬도 4곳이나 됩니다. 사실상 매년 되풀이되는 섬 지역 제한급수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광역상수도 공급 외에는 없는 상황. 평년보다 비가 자주 내린 올 겨울이지만 섬 지역 봄 가뭄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.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. 감사합니다.